잘 들리지?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번주는 이번주는 미국장이 무조건 확률적으로 90% 이상 올라야 돼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까지 무조건 올라야 된다 자 이번주에 뭐가 있냐면 미국장 아마 선물옵션 만기일이 아마 이번 줄 거야 아마 우리나라랑 일주일 늦거든 그래서 목요일에 아마 선물옵션 만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 아마 대충 아마 그 정도 아마 될 거다 그래서 이번주에 무조건 반등권이 왔다가 확률적으로 90% 이상 반등이 와야 돼 자 90% 이상 확률이 와야 되는데 오늘 야간장에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이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직 마지막 땜 하나는 남았다 마지막 땜 하나는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하나 땜에 이제 희망을 이제 갖고 기다려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장이 미국장하고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익절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익절을 안 하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어 포지션을 이제 반대 입장을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마다 급등할 때마다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포지션 전략을 이제 짜고는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미국장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추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급락을 하느냐 아 그 중대한 구간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장은 지금 무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장은 지금 디커플링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대로 뭐 2500포인트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기세거든 미국장이 이번 주 월화수 무조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90%야 90% 이상 그만큼 확률이 좋은 구간이라서 미국장이 추가 급락을 한다고 해도 이번 주는 월화수 무조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지금 현재 추사는 자 미국장이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3주 가까이 급락을 했어도 마지막 댐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우리나라가 같이 디커플링이 커플링이 된 게 아니라 디커플링 구간이잖아 그러면 2500포인트를 지금 이번 구간에 뚫고 올라가서 잘하면 신고가 갱신도 할 수도 있어 지금 상황 흐름으로 봐선 거기에다가 미국장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3일동안 상승을 주고 만약에 마지막 저수지 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상황이 이제 위험해지겠지만 아직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치니까 지금 외인들은 지금 주식 현물을 계속 내다 팔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폭이 아마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후로 다시 추세가 어디로 갈지 결정이 나는 구간이니까 선구피들 각구들이 있는 주식들 정리들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 봐라 잘 들리지? 이것도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아 이 프리캡은 마이크 소리가 나가는 게 이게 표시가 안 돼서 뭐 정상적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소리 잘 들리지? 오케이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장은 지금 거품이 잔뜩 낀 구간이고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가 2018년도에 최고점이었지 않냐 2017년도 말에 2600포인트 가까이 찍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어 몇 년 동안? 3년 반을 빠졌지 자 지금 25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이면 이제 거품이 우리나라장도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구간이야 2500포인트 구간이 뭐 미국장은 뭐 거품이 워낙 많이 꼈고 이제 우리나라장은 이제 종합주가가 25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거품이 끼는 그 2500포인트서부터 거품이 끼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거품이 버블이 많이 생겨야 그 거품이 시작되는 구간이거든 2500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거품이 잔뜩 껴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됐든 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먹어야지 주식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 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까지 싸다 싸다 그 거품 구간이 2500포인트 붙어라구 야 우리나라장도 거품이 잔뜩 껴으면 좋겠다 야 우리나라장도 거품 잔뜩 껴으면 좋겠다 날마다 싸구려 싸구려 소리만 듣고 살면 되겄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거품이 잔뜩 껴야 그래서 우리나라장도 야 이거 버블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아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좀 나라 체면도 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때까지는 어 뭐 제대로들 뽑아 먹어보자고 이제 이제 생각은 내 생각은 그래 자 미국 애들이 월가 애들이 이번에 아마 너희들 아마 저희 뭐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내가 소프트뱅크 저기 뭐야 손정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손정희가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었어 너희들 아마 방송이나 뉴스 들어가지고 아마 알거야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볼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자 손정희 콜옵션 나오잖아 나스닥한테 자 손정희가 나스닥에 이번에 풀패팅을 했다고 콜옵션에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우연찮게 우리나라 그 저기 뭐야 어 뜬다 어서와 에스케이 저기 뭐야 그 에스케이 그 대표 누구지 아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생각 안 나냐 그 최 최 누군가 있잖아 아 최태원이 최태원이가 옛날에 선물옵션 해가지고 천억 넘게 날렸잖냐 어 근데 이제 이 손정희는 아예 금융투자회사를 차렸대니까 그래서 얘가 월가하고 지금 치고 갖고 싸우는 작업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가 뭐 1800달러까지 막 치닫기 시작을 했을 때 얘가 뭐 몇조 원을 콜옵션을 갖다가 풀패팅을 한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금융투자회사를 차렸다고 얘가 그러면 이거는 월가에 대한 도전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월가에 대한 도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 급락장이 나온 거야 얘가 콜옵션을 배팅을 하니까 월가에서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거지 그게 얘가 금융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정보가 안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된 거야 이건 비밀이거든 그렇지 않니 내가 금융투자 야 몇조 원을 4조인가 5조를 갖다가 매수를 땡겼는데 그게 바깥으로 노출이 된다 이거는 작전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미국장이 급등을 할 때 얘가 콜옵션으로 매수를 땡겨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선 얘하고 손을 맞잡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하락장이 터지게 된 건데 아무튼 앞으로 이 손정이가 금융투자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심각해 상황이 저거는 월가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지 자기네들 맘대로 갖고 이렇게 주물러 써야 되는데 주물러야 되는데 뭐 몇조 원을 뭐 그냥 빼팅을 상방에다가 빼팅하는 거대한 손이 나오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이거 반갑지 않지 이제 월가 애들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다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바뀌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조 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같이 그냥 매수로 땡겨버리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번 싸움이 이렇게 크게 터진 건데 아무튼 요 흐름이 상당수 아마 많은 주가의 흐름에 아마 영향이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그냥 단순 이슈로 아 저 사람이 콜옵션을 그냥 샀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돈이 많으니까 뭐 역시 큰손은 큰손이네 몇조를 몇조 달러를 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금융회사를 아예 차렸어 자 어떻게 됐든 뭐 이번 주에 이번주 뭐 지나가면은 벌써 20일 가까이 되고 이제 나머지 한주밖에 안남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대선이 한달 지금 10일정도밖에 안남았고 이번주에 해외선물 미국장 만기일이고 아마 목요일날일거에요 아마 똑같이 만기일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댐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 마지막댐이 이번주 목요일이니까 아마 월화수는 강하게 일단 상방을 쳐줄 확률이 90%라는거야 근데 이게 깨지면 이게 깨지면 이제 골치 아픈거지 마지막댐이 무너지면 마지막댐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거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되거든 빠져도 그래서 그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굳이 굳이 익절칠 필요 없고 끌고 가라 자 지금 접속자가 몇명이냐 접속자가 나오질 않아 아 지금 4명 있네 4명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하여튼 눈치들도 웬만큼 없어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얘네들이 라이브 채널이 4개로 설정이 되어있거든 프리캡이 그래서 오른쪽 왼쪽 거 저기 뭐야 그 화살표시 있잖아 그거 눌러보면 되지 아까도 기쁨이는 딱 들어오자마자 방송중 안나오니까 바로 눌러보고 바로 들어오더만 하여튼 눈치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화살표시 있으면 눌러봐야될거 아냐 아까도 ironically 나왔습니다 osit Lopez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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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